감동적이던데요? 눈물에도 찔린다고 법치주의라 세파라 목적이 정의일까? 피도 눈물도 없으면서 있는 척 연기하는 거 희망을 팔아서 공포로 갚게 하는 거든 내게 원하는 게 뭐야? 사냥감? 언제만 즐기는 남자 매력 없던데 실무도 없고 대체 왜 이런 일들 하는 겁니까? 난 그냥 미끼야 싱싱해 길이 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난 내 앞을 막아서는 것들을 지우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 프라이데이